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제주 중문에 있는 대포 주상절대에 왔습니다. 1시간 정도면 모두 볼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계절마다 입장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가세요. 주차료는 천원에서 삼천원 사이고 입장료는 이천원입니다. 입장 요금은 다른 관광지 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귀여운 돌고래 조형물이 반겨주네요. 인기있는 포토존입니다. 우선은 한천원 사이고 입장에서 삼천원 사이고 입장료가 되는 게 좋습니다. 에러시에서 삼천원 사이고 입장은 이천원의 위치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스 신정기둥같은 주상절리에 파도의 사나움이 악건입니다. 잠시 멍때리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의 위대함은 어디가 끝일까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 거친 파도를 이겨내는 주상절리처럼 우리도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쭉쭉 뻗은 야자수가 남쪽 나라에 왔음을 일깨워줍니다. 하루방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네요.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방사탑 앞에서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